누굴까? 정시우 자형이다. 역시 시우가 일찍 일어나잖아. 가도 되겠어. 가야지 어쩔 수 없지. 가기 싫은 것 같아 걱정이 돼서. 왜? 아, 우시는 거예요? 울어? 아, 우시는 거예요? 자, 갔다 와라. 배낭이 얼마나 무겁길래? 어떻게 무겁다는 거야? 별로 안 무겁네. 여권 몇 권 있어요? 여깄다, 여깄다. 근데 궁금하긴 했는데 여권은 어쩔 때 쓰는 거야? 여권은 어쩔 때 쓰는 거야? 아, 지금 여기 배낭에 들어갈 때. 어머, 세상에. 어떻게 저런 친구가 혼자 가야 돼? 아, 걱정스럽다, 걱정스러워. 그래, 엄마 한 번 안 할 줄. 그래,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잘 가래. 네, 잘 가래. 안녕. 잘 봤어. 그래, 간다. 잘 가. 잘해. 응. 갈게. 안녕. 사랑해, 잘 가. 너무 오리나이게. 그래, 어린아이에게 너무 어렵다. 아이고, 양평에서 공항까지 먼 길 왔네. 이렇게 구운 걸 멜 수 있겠어? 이게 매면은 별로 안 구워, 매면. 매면은. 매면은 별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매면은 별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떨려. 어, 멈춰. 아이고, 아이고. 잘 다녀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저럴 땐 또. 아빠 껌딱지야, 또. 막상 갈래니까 또 걱정되고 또. 가자. 원래 떨어질 때 마음이 아프거든요. 그렇지. 아이고, 아이고. 공항에 이렇게 혼자 들어온 것도 처음일 거 아니에요. 막상 들어가면 너무 코가 조금 쪼갈들잖아. 어딜 갈지 나도 모르겠는데. 시유 잘 찾았다. 통지 탈출이다. 숨 쉬고 있어. 아 맞다. 맞다 맞아 맞아. 배낭 있다 배낭. 두 번째로 멤버 되십니다. 어때 무거워? 바로 말 그냥 나이도 확인하러 일단 반말이야. 몇 학년이야? 5학년. 5학년 동갑이야. 아니 두 명 남았는데. 둘 다 무거워. 설마 한 명 여자 아니겠지? 오. 은근히 바라는데요 여자를. 아니 여자가 아니길 바란 거야. 그냥 남자들끼리 있어야 소통이 더 잘되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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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